순종 순종 순종하라는 설교를 하면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순종을 찾느냐면서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는 이도 있습니다 순종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에 찌든 권위주의자들이 잘 쓰던 단어라서 그런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비위가 상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순종하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금기어는 아니지만 해피언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종에 대한 지식이 결여된 데다 그동안 이상한 사람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에까지 좋은 믿음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순종을 강요하여 따르게 함으로 너무 많은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대적으로 사회 전체가 인간관계를 상하의 계급으로 나누는 수직적 관계보다는 평등을 강조하며 수평적 동반자 관계로 설정해 살아가는 분위기로 변했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어색한 단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는 순종은 너무도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이며 신앙의 필수 조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최대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공격하여 그들을 철저히 파멸시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승리를 거둔 후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장 좋은 양과 살찐 소와 그 외의 좋은 것들을 멸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하여 남겨두었노라고 합리적인 이유를 대며 변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무엘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그리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책망하는 한결같은 외침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 불순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원수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는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귀의 뜻을 가장 강력하게 거부하고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며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마귀도 인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 자녀의 위치를 온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필수적인 신앙 요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처는 그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던 순종하는 삶을 반드시 되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네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불순종은 곧 타락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말씀으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순종을 배우도록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아담과 하와의 권위 아래 두시고 아담과 하와에 의해 다스려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에 속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가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타락이라고 하며 이런 사람의 신분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간들을 타락한 불순종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불순종이고 타락이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불행은 불순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성품에 심어놓으신 생명의 원리이며 불순종은 마귀가 타락한 인간의 성품에 심어놓은 저주와 멸망과 사망의 원리입니다 둘째 순종을 되찾은 사람을 크리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오신 목적은 불순종으로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에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세만의 동산의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우리 모든 크리찬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크리천은 예수님을 본받아 순종을 실천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천의 믿음은 생명을 얻는 원리입니다 크리천의 순종은 생명을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반드시 순종하는 마음을 되찾으십시오 셋째 교회의 질서는 능력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어디에 누구에게 순종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에 문제가 생기고 무질서가 판을 치는 겁니다 마땅히 어디에 그리고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가를 알면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질서가 바르게 세워집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바른 순종은 능력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보십시오 부모가 젊었을 때엔 건강이나 재산 등 모든 것이 자식보다 가진 능력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늙어갈수록 부모의 능력은 약해지고 자식의 능력은 더 강해집니다 능력 앞에 순종하는 것이 법이라면 부모가 늙어 힘이 없어졌을 때 능력 있는 자식이 지시를 하고 부모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비록 부모는 늙어 능력이 없어도 부모의 권위는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이 일륜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할 수 없는 법입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구성원 중엔 재산, 사회적 신분, 지식, 기능은 물론 신체적 조건에 이르기까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능력이 놀라웠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에서 능력 앞에 순종하게 된다면 질서는 고사하고 매일 혼란과 혼동 속에 서로가 타투다가 교회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순종한다는 말은 능력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크리찬에게는 순종해야 되는 두 가지의 권위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간접적인 권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크리찬이 만날 수 있는 권위는 간접적인 권위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입니다 각 교회에서는 단임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를 가지신 분들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자기가 소속된 교회의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적 상태가 건전하고 말씀에 입각한 목회자가 틀림없다고 믿어지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목회적 권고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개인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유익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보십시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도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도 내고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지팡이를 땅에 던지면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손에 잡히면 출애굽으로 위한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의 지팡이가 모세의 권위 있는 손에 잡혀 쓰임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지만 모세의 권위 있는 손을 벗어나면 뱀이 되었습니다 단임 목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분이 맞으시다면 여러분 또한 단임 목사의 권위 있는 손에 붙잡혀서 철저한 순종으로 교회의 일들을 위해 쓰임 받으십시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실제적인 순종의 모습입니다 단임 목사의 손을 벗어나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떠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든 그리고 어떠한 봉사를 하든 하나님의 권위 밖에서 놀고 있는 문제야일 뿐입니다 오늘의 교회들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순종을 잃어버린 무질서한 집단이 돼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신앙 생활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권위들을 인정하고 무너진 권위를 다시 세워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단임 목사의 권위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주신 영적 세계의 질서를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권위를 무조건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온전한 그리찬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땅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권위를 발견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맨 먼저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임하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신앙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넷째 실제적으로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종은 믿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론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려면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먼저 가져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면 거역하려는 마음의 태도를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고쳐보십시오 순종하려면 실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만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잡초는 밟히면 하루 동안은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면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 크리찬의 순종은 잡초와 같이 하루만의 순종이 아닙니다 일평생 그리고 영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노력해도 현실에서는 불순종하고 거역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우리들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그렇듯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순종도 가능합니다 순종하는 것도 능력입니다